네? 미! 안녕하세요. 미미영고입니다. 미미! 안녕하세요. 연쩡입니다. 연쩡! 저는 이거 여기 오면서 제일 기대했던 콘텐츠를 제일 기대했던? 저도요. 오늘은 바로 밸런스 게임! 먹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먹는 거 잘했다. 먹는 거 잘하고 기대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찬이 찬이 찬 찬 찬을 데리고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우리 진짜 지니어스한 구독자 시즌들의 도움을 빌리고자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질문을 올렸었고 유튜브 커뮤니티 앱을 감겼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나 진지해. 이거에 있어서 한없이 진지하다. 근데 진짜 이거 3초 안에 말하기. 아 오케이. 내가 5초, 2초만 더워. 아 5초, 5초 오케이. 계속 져도 피곤하기되 계속 먹어도 배고프기. 1, 2, 3 계속 먹어도 배고프기. 피곤하기 배고프기? 어. 이유는 뭐야? 난 배고픔에 못 자. 사실 계속 자서 진짜 지금도 피곤해. 난 배고프기. 그러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미 그래서. 난 그냥 앉아 너나? 죽어 그냥. 그래서 그래. 모르는 게 산책 대 모르는 게 산책. 1, 2, 3 모르는 게 산책. 강아지 산책 가는 것 같습니다. 나 개 잘할 수 있어. 진짜 강아지. 오케이. 이게 질문이 많으니까 빠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강아지. 봐라 강아지야. 강아지 원래 도망가. 키 20cm 작아지고 건물주 대기되. 지금 그냥 그대로 살기. 가로치고 미미 요거는 몸무게 20kg로. 아 나 죽잖아 그러면은. 야 뺄 수 있어 이거? 아 못 빼 못 빼. 건물주. 건물주. 그래 어차피 지금도 키 쪼만한데. 어차피 너 쪼만한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은희님 입냄새 맡기 대 콩비님 발냄새 맡기. 해봐 지금 한번 해보자. 그래. 안 나지? 예수가 안 나지? 별로 안 난다. 발냄새 맡기. 다섯 살 도운이 한 명 대. 지금의 도운이 다섯 명. 아니 다섯 살 은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다섯 명 은희는 싸우면 못 이겨. 못 이겨. 지금도 못 이겨. 다섯 살 은희는 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은희님 입냄새 제대로 맡기 대 화생뼈 훌륭하니. 화생뼈 훌륭하니. 화생뼈 훌륭하니. 내가 살짝만 하려고. 야 살짝 이렇게 빠를 수 있어? 도로변에 똥 싸고 있는데 연주가 보기 대. 분대 재입 대. 분대 재입 대. 괴랄 은희 대 튜팅 은희. 괴랄 괴랄 은희. 괴랄 괴랄. 괴랄 괴랄. 괴랄 괴랄. 괴랄 괴랄. 안녕하세요. 짤리 됐습니다. 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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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리. 이거를 안 치고 그냥 중간에. 잠깐만. 뭐가 괴랄인가 뭐가 끝지라고? 뭐가 괴랄인가 뭐가 끝지라고? 콩빈 채널 10만 대기 대. 미미여고 채널 10만 대기. 내 선택은 미미여고야.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할게요. 내가 하나 지어온 거 있거든? 이거. 내가 소년사한테 하나 해줄게. 뭔데? 미미여고랑 평생 삼각관계로 살기. 어딜 가나. 니 회사 가도 우리가 삼각관계로 막 치워갖고. 니 일을 중간에 두고 싸우는 거 다 알아. 너무 싫다 진짜. 니 여자친구 사귀하려면. 뭔데. 재밌다 진짜. 나 아까 후자 봐야 돼. 후자 안 들어야 돼. 말해볼게 그러면. 평생 삼각준밥만 먹고 살기. 평생 삼각준밥만 먹고 살기. 나 삼각준밥 좋아하는데. 아 그래. 은 님이 전날 하루 종일 신었던 양말 하루 신기 대. 콩빈이 운동할 때 입은 옷에 땀이 와기 전에 한 시간 동안 입기. 야 근데 나 발에 땀 진짜 많이 가서 무죽 났던 사람이야. 너무 싫어. 양말 양말. 왜? 난 진짜 땀 너무 싫어. 진짜? 진짜 존박으로 살기 대. 시골 존박으로 다달이 백만 원 받으면서 용돈 받고 살기. 나한테는 존박. 이제 나로서는 이제 아예 못 살고. 평일 차는 없는 거지. 안 돼 안 돼. 저는 저 자체를 살겠습니다. 맞아 근데 나도 하고 이거는 나다. 나 존박. 너 이름을 김고추 덜렁덜렁으로 기름하고 애인 생기기 대. 평생 혼자 살기. 내 자식 낳았는데 너네 아빠 이름이 번이에요. 우리 아빠 이름이 김고추 덜렁덜렁이에요. 면접발도 김고추 덜렁덜렁이지. 싸박스 가는데 에이 김고추 덜렁덜렁 씨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너무 행복한 인생이야. 어 진짜 더할 날이 없어. 이름 빼고. 그럼 김고추 덜렁덜렁으로 가야지. 부랄 친구랑 첫 키스하기 대 친구 부랄 키스하기. 아니 부랄 친구랑 키스하기야 나만 고통받을 수는 없지. 맞아. 그리고 야 이 새끼야 뭐하는 거야. 맥주 마시잖아. 그리고 맥주 마시면 되잖아. 그러면 마지막 질문. 결혼하기 연주 대 은희. 야 어필하세요. 지금 어필. 흔쳐요. 안 할래 어필. 야 진짜 원래 은희 고르려고 했는데. 근데 어필 때문에. 은희 고르겠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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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 미 미, only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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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